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 윤익사입니다. 날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경북, 경상북도 지역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중증 일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0분석일기도에서 현재 중국 북동지방에 중심을 둔 저기압은 우리나라 서쪽으로 상층 골을 형성하면서 영하 구도선이 중부지방까지 남아여 중부지방의 하층 불안정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한 지위도 남쪽 먼 해상의 저기압 발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층 골이 통과하는 방까지 양의 와도역이 지나고 골 전면의 남서류 유입 후 골 후면의 한기 이류가 강화되면서 하층의 불안정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중국 내륙 쪽에서 접근하는 상층 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00분석일기도를 보시면 제주도 부근의 수빈력과 상층 골과 관련한 수빈력은 내일 새벽까지 영향을 준 후 오전부터 모레까지 중국 내륙 쪽에 위치한 건조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 하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하층에서는 제주도 남쪽 먼 해상의 위치한 저기압은 저기압 남쪽으로 남서풍이 강해지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고 이동이 늦어지면서 북쪽 경계가 다소 북상을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우리나라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저기압과 제주도 남쪽 먼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 사이에서 고기압성 흐름을 보이면서 낮에 기온이 오르고 상층골이 접근하면서 한기 이류와 양의 와도역에 들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된 후 늦은 밤에 해소되겠으나 강원도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의 저기압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 강원도 영동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까지 중부와 남부 대륙에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와 경남 해안,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 영동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동풍에 의한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구름대와 곳곳의 강수로 인하여 어제보다 낮기온 상승이 드놔화되었지만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아 더운 날씨가 예상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